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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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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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만 6천 너무 미쳤어 떡볶이 맛있다 떡볶이 1만 3천 떡볶이 야골 이거 왜 저래 leg 짜장면 미겠지... 그리고 외국숲에 다른 관광. 여행 활동을 선발을 받는다. 전의 출연을 받게 된 불이거든요? 예전 항상 일찍! 여러분도 약점에 강한 옷들을 모아주시려니 떠난다. 바삭바삭한 수 게다! 저는 부끄러워야 한다. 시각에 있는 안이 Cover까지 잘 못한다는 걸 이야기. 수고가 가깝다. 꼼꼼 INM 여기가 너무 맛있어 여기가 너무 맛있어 여기가 너무 맛있어 고추장 좀 넣어 눈을 넣을까 말까 넣을까 넣을까? 먹어 야 오빠 다 찍어줘 심하게 응? 엄마 다 찍어주세요 알겠어요 오빠 뭐해? 우리 공주 떡볶이 만들어줘 너 안 먹어 그래 오빠 혼자 먹어 네가 떡볶이 이제 다이어트한 거 몰라? 오빠 혼자 먹어 혼자 먹어 혼자 먹어 혼자 먹어 알았다 우리 주지만 알았지? 오빠 혼자 먹을게 네 응 아이콘야 돼 뭘 먹여라 이제 몇 시 알아? 몰라 열한 시 너 열 시파 남아? 오빠 빵 많이 먹었어 왜 배고파 몇 주 한 잔 먹어 몇 주 한 잔 먹어 몇 주 한 잔 먹어 좋더라 짱 야 리루 리루로 해 라루? 응 응 뭔가 로켓 비슷하잖아 알았어 로켓 스타일 로켓 스타일 여기다 면을 넣을까 말까 꼬리 짱 넣었네 꼬리 넣었어 그래? 많이 쪘고? 이거 치즈라서 치즈맛이야 치즈맛이야 맛있어 와 맛있겠다 니가 리빙룸 기다리? 야 먹으려나 그냥 기다리 오빠 같이 놀아 알았다 맵네 아이샤장 혀는 기다리 고기를 구입 가면 뇌 스프리 모래 여기다 뇌 전투 뇌 눈 감상 erkt 너는 오늘은 뇌 엑듗 영상 많은 사람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렇게 할 수 없죠. 너무 좋습니다. 우리 집에서요. 정말 싫어해요. 혹시 우리 집에서요? 우리 집에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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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에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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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tilise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니요 떡볶이 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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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고기 정말 맛있게 만듭니다 됐어? 마이크 안 돼. 뭐 있어? 응 원래 통깨가 안 돼 너 똥똥이끼네 그렇지 짠 왜 이렇게 해서 먹어 백조 따라 먹어도 진짜 맛있어 그치? 음 smells so good 이거 해피푸드 아니야? 응 진짜 맛있어 뻥치지마 왜 거짓말해 베지터블루드 떡볶이보다 더 맛있어 진짜? 응 아 솔직히 그렇게 말해 진짜 호시 맛있어 와우 이거 그냥 우리 코양 박파이가 먹을래? 그렇게 음 왜 안먹으냐 왜 그렇게 맛있냐 어? 어? tell me 와 오빠 오픈 레스토랑을 열어줘 레스토랑을 열어줘 멍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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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좀 더 베이터블루 좀 먹어 나 토마토 안먹어 맛있어 이거 딱 먹어 토마토 안먹어 와 맛있다 나 토마토 안먹어 맛있다 토마토 안먹어 토마토 먹어야지 미리 테스트해야지 토마토 안먹으려고 토마토 안먹어 요만큼만 먹어 요만큼만 먹어 알았지 면도 더 줄까? 오빠 먹어야지 요거요거 베이터블루 야 오빠 먹어야지 어디 면이 없는데 ㅋㅋㅋㅋㅋ 언니다 미안 멜랑지 이것도 먹자 멜랑지 멜랑지 이것도 먹자 멜랑지 멜랑지 아무것도 먹어 응 이건 맛있다 빵가루 먹어 얘기해봐 이거가 인자 테스트 맛에 진짜 치워봐 멍치지 마라 진짜 아니 테스트 맛은 아니야 2020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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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랑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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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카메라 깨뜨려졌냐 이모가 이렇게 있잖아 맞아 오빠가 멍청하잖아 짜증나 끝나? 응 멜랑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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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